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일본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는 한 여교수님이 지인에게 타급하게 현지 분위기를 전한 편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 특유의 어떤 직감, 감정 같은 부분이 많이 배어 있기 때문에 아마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야기하는 그런 일본의 지금 현지 분위기를 우리가 한 번 정도 귀담아 듣고 새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해석은 여러분들이 하시죠 이분은 한국인 위해서 오랫동안 일본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를 잘 아는 분입니다 편지를 받는 분에게 자신의 진심이 많은 한국인들에 널리 알려져서 이번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국인들이 설기롭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강국한 그런 감 이런 부분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이분의 말씀은 저는 일본의 무역 규제는 단순한 수출 규제가 아니고 일종의 경제 전쟁이 선포된 겁니다 그러나 이 경제 전쟁 와중에 외무부 장관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겠죠 한 일주일 정도 아프리카 순방을 떠난 걸 보고 저분들은 경제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구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여교수님은 편지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관장님 주변에는 한국의 지도자청 리더분들이 많으시니 사적인 자리에서라도 일본 내에 날로 높아지는 긴장감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국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담긴 그런 편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본인들 가운데 다수는 아베 총리의 과감한 수출 규제는 트럼프의 동조화에 진행되었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협조화에 진행되었다는 거죠 일본인 특유의 아이마이 성향 애매모호함 회색 성향 뭐뭐인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대부분 일본인들 잘 안 하죠 일본의 특유의 아이마이 성향을 미뤄보면 아베 총리의 이 같은 과감한 조치는 단독으로 나오기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일본의 현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절대 일본인들은 이렇 정도로 과감하고 용감하고 공세적인 조치는 아베 단독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태극기와 일장기를 함께 걸고 사업을 해오던 제1동포 사업가들에게 불시의 은행으로부터 원금 횟수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한일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사업을 하면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능력에 상관없이 한국인 교수는 다음 학기 수업이 취소되거나 중요 직책에서 좌천되거나 그룹에서 배제된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이거는 뭐 언론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죠 조용히 이루어지는 일종의 가해지는 규제니까 그녀를 여 교수님을 이번 편지를 쓰신 분을 걱정해주는 일본인 교수가 전화를 해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당분간 오지 않고 10월까지 한국에 머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 교수님이 이 편지를 쓰신 교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싶어가지고 서로 마음을 터놓는 사이니까 자세히 물었다 이야기죠 그러자 그 여 교수님을 아끼는 또 다른 일본인 교수 분이 네 번째 입니다 한국은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 교수님은 무섭습니다 이런 말을 편지에 넣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일본에서 활동을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처음이니까 야 이 상황이 보통이 아니구나 다섯 번째입니다 일본은 큰 그림을 갖고 치밀한 계략 속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한국 문호떡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여러분 있는 것 같답니다 있다가 아니고 근데 저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큰 그림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불매운동 등 이런 거 약간의 경제적 손실이 일본에 주어진 것은 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신경도 쓰지 않고 눈 하나 깜짝아 더 큰 게 있다는 겁니다 더 큰 게 그래서 제가 조기에 수습해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그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긴장감이라 위기에 대한 긴장감이 참 부족한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미 모든 경우의 수를 감안한 치밀한 계략 속에 실행된 어마어마한 규모의 한국 문호떡이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분 판단이니까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귀담아뜨려야 됩니다 한국인들이 정신이 똑바로 차려야 될 때라고 이분도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아베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나온 섣부른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함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났는데도 아예 전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일곱 번째입니다 일본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일본인 성향도 또 한국인이기에 한국인 성향도 잘 압니다 집요한 일본의 계획된 전략 앞에 한국인은 안일합니다 무사태평이 아니라 잘 되겠지 뭐 억울하다고 큰 소리만으로 또 주먹구구식의 눈앞에 반일 감정 따위만으로는 절대로 절대로 일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설명도 더 압니다 안타까운 거죠 일본에 있으면서 양국 국민들 다 아니까 여덟 번째입니다 나라를 뺏긴다는 것은 여러모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나라의 힘은 경제력인데 그걸 무너뜨리는 전쟁 선포이니 우리 한국인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의 마음으로 절대로 아니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 삶과 아무도 전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러다 말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사무라이가 칼을 뺀 거죠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저는 일본에 있어 이 이상한 기류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또 이름들 이런 설명도 더 압니다 제가 오버한 것이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미리 긴장하고 대비하는 편이 다 뺏기고 뒤늦게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 생각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장을 더 압니다 제가 실감하는 긴장감이 한국의 전액이 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마지막으로 편지 속에서 나오는 한 문장만 인용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반도체 수출 제재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전혀 전쟁이라 생각 안 하죠 여러분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은 전쟁이 났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쟁이 요약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전쟁이라 생각하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자신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장기전은 그야말로 한쪽이 죽고 사는 정도의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전쟁이 될 텐데 그런 각오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마음가짐이나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화력의 격차가 엄청나게 난 상태에서 싸우면 100% 그냥 패배하는 거죠 얼마만큼 패배하냐 그게 결정 차이가 나겠죠 고집을 피우면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이번 일이 터졌을 때부터 초토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백기투왕이라는 단어도 썼고 이것은 대통령의 체면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생존의 문제이고 흥망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재개하지 못할 정도로 무릎을 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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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